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의 최세진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식품은 신선하게 배송되었나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거고요.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 되면 생각나는 음식 많이 찾으시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아이스크림요. 와, 어떻게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샀... 오늘도 사 먹을 뻔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서 뜯으면 이렇게 나오죠. 네,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근데 다 녹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포장지가 묻어나온다든가 손에 다 묻어서 먹게 된다든가 일단 보기도 안 좋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이 아이스크림이 높은 온도에서 녹았다 다시 얼었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런 우리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번식을 한다든가 곰팡이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또 아이스크림 말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 이 음식들이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일단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나 또는 이런 음식물을 재배하는 곳에서부터 다양한 유통 그런 체계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특히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배송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냉장 상태로 또는 냉동 상태로 이런 저온 상태의 배송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식품뿐만이 아니죠.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가의 의약품들도 냉장 배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이렇게 냉장 배송 즉 저온 상태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배송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콜드체인이라고 저온 배송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콜드체인은 보시는 것처럼 생산 과정과 그 다음에 각종 유통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대형마트 슈퍼라든가 이런 여러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도달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을, 섭취를 하는 그 단계까지 올 때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온도를 정확한 온도를 유지를 못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콜드체인은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조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소위 햄버거 병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햄버거 패티, 좋은 배송 상태가 꾸준하게 유지되지 못했던 햄버거 패티를 어린아이가 섭취를 하는 바람에 그 어린아이가 실제로 사망까지 이르는 굉장히 치명적인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햄버거 패티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좋은 배송 상품들에 대한 그런 안전, 그걸 굉장히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배송 환경이 활발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죠. 거의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배송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다가서 드시지 못하고 실제로 집으로 배송을 시켜서 그런 요리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송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좋은 배송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간에 어떤 온도에서 보관이 됐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형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치즈케이크 두 개를 샀어요. 이 치즈케이크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냉동실에다 보장을 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 상온에다가 놔뒀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놔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식품이 완전히 상한 게 아니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게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장 상태일 때는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냉장 상태, 냉동 상태일 때는 불투명하게 하얗게 보이는 이 스티커가 상온에 노출이 돼서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면 투명하게 바뀝니다. 투명하게 바뀌면서 뒤쪽에 붙어있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저온 배성의 안전장치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런 소위 시간 온도 지시계라고 얘기를 하는 TTI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잉크, 색소 이런 걸 이용하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딱딱합니다. 잉크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충격에 부서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잉크가 새서 음식물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형 같은 경우는 일단 화학 반응 말로만 들어도 음식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네, 이 화학 반응형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이 식품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비쌉니다. 개당 정말 많게는 4천원, 5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천원, 2천원짜리 배송시켜 먹는데 4천원, 5천원짜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을 했던 게 바로 안심 스티커고 핵심 기술은 자가치유 고분자라는 신소재입니다. 이 자가치유 고분자는 저희 팀에서 몇 년 전에 개발을 했었던 그런 소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상처가 나도 스스로 치유를 하는 그런 신소재 물질이고요. 이런 신소재 물질은 보시는 것처럼 두 동강을 내도 몇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그런 소재입니다. 이 자가치유 신소재가 나노섬유를 만납니다. 이 나노섬유는 머리카락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 정도로 굉장히 가는 섬유인데요. 이 나노섬유를 무작위로 막 쌓아놔요. 그랬을 때 자가치유 고분자가 나노섬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제일 왼쪽에서부터 나노섬유가 여러 층으로 적층이 됨에 따라서 생기는 저 구멍들이 자가치유가 돼서 평평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불투명했던 스티커가 투명하게 바뀌는 울퉁불퉁했던 게 평평하게 바뀌면서 불투명했던 게 투명하게 바뀌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어렵습니다. 이 불투명했던 게 투명하게 바뀌는 이 원리가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 형태가 우리가 음식이 상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저희가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걸 식품에다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두 개의 치즈케이크를 놔뒀고요. 하나를 뺍니다. 제 손이고요. 예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투명해지고 뒤쪽에 붙어있는 경고마크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네, 차이가 확 나죠? 자, 이렇게 바뀐 애들을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두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우리 배송 문제 많죠? 그래서 이런 배송 환경들이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죄송합니다. 외부 충격이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적층을 시켜놓기 때문에 무거웅무게 눌리게도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한 스티커는 신축성이 좋고 유연해서 충격에도 강하고요. 심지어 찢어져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흘러나올 염려도 없고, 그리고 무거운 물질을 올려놔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냉장 배송 같은 경우는 단계단계를 거쳐서 어떨 때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온에 나왔다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여러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상온에 나와 있었던 그 시간을 그대로 누적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두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타이머 설정까지도 가능하다. 즉 2시간 만에 변해라, 12시간 만에 변하게 만들고 또는 24시간 만에 변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식품, 부패 시간이 다른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이런 저온 배송의 안전장치에 관련된 시장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격이 쌓아야겠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4천원, 5천원 이렇게 하던 기존의 제품을 저희는 뚝 떨어뜨려서 최대 한 장당 5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제품,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 걸 안심 스티커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고요. 저희 팀은 이런 안심 스티커뿐만 아니고 이런 친환경 물질이라든가 생분해성 고분자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잦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